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5년도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죠. 여자가 하는 말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어떠한 말 하고 있는지, 또 목적은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시작하죠. Good afternoon, listeners. This is Sophie Brown from the Kingston Library인데요. 자, Kingston Library의 Sophie Brown 씨가 말을 합니다. We always want to ensure our visitors' comfort and convenience인데요. 우리는 항상 우리 라이브러리에 방문해주는 방문객들이 편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as part of this effort, existing power transformers are being removed and new transformers are being installed인데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변압기가 제거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변압기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The whole project will last from August 5th to 28th인데요. 이 전체 프로젝트는요. 이제 이거를 변환하는 프로젝트는 8월 5일부터 28일까지 지속이 될 것입니다. The work will require full closure of the library on August 6th, 13th, 20th, and 27th, which are all Thursdays in Augus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은요. 우리 도서관을 완전히 닫아야 하는데요. 언제냐면요. 8월 6일, 8월 13일, 20일, 27일까지가 이렇게 닫게 될 거고요. 이 날은 8월의 목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8월에 있는 모든 목요일은 도서관이 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겠죠. The dates were chosen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visitors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들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조금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선택한 날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For book returns on these days, use the dropbox located on the first floor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짜에 여러분들이 책을 반납을 하셔야 한다면요. 그때는 이제 1층에 준비되어 있는 dropbox에다가 넣어주세요. 그걸 사용하세요. This Thursday closures are in effect only in August. Thank you. 하고 끝이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요일에 닫는 것은요. 이제 오직 8월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땡큐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우리 날짜였죠. 그래서 목요일에 닫는다. 그러니까 책을 반납할 거면은 여러분들 dropbox를 이용하세요. 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한번 볼 건데요. 건의연 활용을 권장하려고 아니죠. 건의연 활용은 8월에 지금 우리가 반납을 하지 못할 경우에 쓰시라고 하는 거였고요. 자, 임시 휴관 계획을 안내합니다. 이제 휴관 계획, 목요일 날 우리가 지금 닫는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학예 독서 프로그램 일정 아니죠. 독서 프로그램 일정이 아니고요. 이제 설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새로운 도서 대출 시스템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자, 도서 대출 시스템 홍보와 같은 내용 없었고요. 마지막으로요. 도서관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입니다.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을 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목적은 임시 휴관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답은 2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적절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바로 여러분들 영어 음원 들으면서 실제로 듣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th, 13th, 20th, and 27th, which are all Thursdays in August. The dates were chosen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to visitors. For book returns on these days, use the drop box located on the first floor. These Thursday closures are in effect only in August. Thank you. The date of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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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day